자 12강 8번 빈칸이 여기 있어 그지? 자 내용 봐봅시다 8번 자 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? 민주주의 얘기하나? 자 일단 뭐 기능이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디어 시스템이네 아 민주주의보다는 미디어 시스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밑을 쫙 봐봐 그럼 미디어라는 말이 많이 나오나? 나오면 키워드가 되는 거야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미디어가 필요한데 시스템이 필요한데 다양한 원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병렬이지? 관계사고 병렬 이렇게 되고 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민주적인 그런 미디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에어웨이브를 생각했다는 거지 뭘로? 그거를 그런 핵심적인 그런 민주주의 한 부분이다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정치인들은 결심했어 결정했어 그래서 대중이 이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인 거지 대중이 그것들을 그것들이란 것은 복순해? 그럼 복견? 뭘 가르치기까지 그거는? 대중이 뭐를 통제한다 소유한다? 매체? 미디어 시스템은 단순해? 에어웨이브스 이거겠네 이거밖에 없지? 자 이렇게 된다 이쯤 읽으니까 요지갑하게 된다 뭐? 대중매체가 누가 주인이 되는 대중매체? 대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자 이거는 접속사지 꾸며주는 거 없고 이거는 so that search that이야 너무 뭐해서 뭐하다 이렇게 되지 한 번 더 확인해보면은 이제 선행사 없고 뒤에가 주어동사 목적어 절 완벽하지 여기 대시 생략된 거지 자 총 몇 문장이다? 주어동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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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문장에 접속사는 한 개 생략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할 때다 그래서 대중들이 자 계속 나오는 거야 중요한 말을 이렇게 대중들이 자 뭘 주장해라 책임을 클레임은 이제 권리를 되찾다 뭐 주장하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책임을 좀 되찾자 그럴 때다 이런 말이지 품질 좋은 미디어를 만들 때다는 거야 이거 뭐야 대기업이지 대기업을 말하는 거야 이건 법인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이게 다 대기업이야 대기업에서 찾자 아 여태까지는 대기업이 독식했구나 그치? 어 미안해 내가 대기업 회장이야 어 좀 주지 뭐 까짓 거 그치? 자 그래서 이제 첫 단계는 미디어 파워의 컨스트레이션 집중을 없애버리자 하는 거지 자 집중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작은 회사한테 주자 하는 거지 통제권을 작은 회사한테 주자 이건 관계사겠네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해주는 기업이냐면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큰 정보의 범위를 가지고 아니면 더 큰 정보의 범위와 뭐 이렇게 경쟁하는 그래서 조그만 회사들한테 주자 하는 거지 대중이 조그만 회사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또한 자 이제 또 뭘 만들자 비상업적인 거 공산당 사회주의 되겠다 그치? 비상업적인 그런 대중 매체를 만들자 유지하자 이 말이지 애줘야 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거 독립 미디어뿐만 아니라 alternative는 대안이지 다른 좋은 대안의 그런 미디어뿐만 아니라 자 뭐에서 존재하는 이거 통제 밖에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통제 안 받는 거라는 거지 transnational이니까 다국적이지 다국적 기업과 광고주 그렇지 자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은 글이 나오면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어떤 글이 나왔어 아 이거 뭐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한 정책은 잘못됐다 이렇게 뭐 국민들한테 뭐 지금 어렵다고 100만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막 글 썼다 그럼 그 얘기가 맞는 건가? 그렇지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야? 웃긴 거야 자 이게 만약에 신문이다 방송이다 이렇게 있어 A신문이 있고 B방송이 있어 자 국민한테 지금 어렵잖아 아빠 월급도 안 나오고 엄마 잘렸고 유일하게 버는 거는 학원을 막 다 다닌 애들이 조금 덜 다니고 맨날 사 먹었던 애들이 집에서 집밥만 먹고 하니까 또 배달 음식도 안심이니까 돈은 전력돼서 그렇게 사는데 그럼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주면은 요즘에 저도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이 많겠다 그렇지 근데 얘는 100만원씩 주자 얘 동그라미였고 얘는 100만원씩 주지 말자 이랬지 그건 누가 하는 소리겠다 이건 사실 기자의 소리가 아니지 이건 기자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? 편집장의 소리야 방송국은 국장의 소리인 거지 그럼 얘네들은 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해? 사장, 기업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? 광고주 그렇지? 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광고주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삼성이 막 그 왜 박근혜랑 막 엮여가지고 그랬을 적에 TV에 이 그 삼성 그 누구냐 이 이 이 누구지? 그 대장놈 있잖아 이 누구야? 이재용 어 이재용 신문일 방송에 나와 안 나와? 나쁜놈인데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온다? 이 신문사나 이 광고 이 저기 방송국이나 다 뭘 먹고 살아? 이 광고주에 돈을 먹고 사는데 얘를 나쁘게 내보내면은 그래 뭐 그럼 우리는 광고를 안 하는 수밖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알고 보면은 다 광고주가 말하는 대로 얘네들은 쓸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뭘 만들자 아까 이런 다국적 기업에 영향 안 받고 비상업적인 개인들 조직 대기업이 아닌 뭐 그걸 만들자 그게 필요하다 그런 미디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그치? 자 이제 빈칸으로 향해 가네 자 이런 모든 것들 다 공통적인 것들은 얘네들이 말하는 그런 블로그 미디어지 자 이런 것들은 뭐의 예다 자 뭐 해야겠어?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대중 비상업 그 다음에 작은 회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 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런 것들과 요지를 생각하면 되겠지 자 가능성 있는 게 몇 번? 에어웨프 뭐예요? 에어웨프? 뭐 공중파? 공중파? 뭐 이런 거? 방송 전파? 공중파? 이런 말? 자 1번은 괜찮나? 자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빨리 말해라 뭐가 안 괜찮아? 정부를 지원하자 어? 정부를 지원하자 이거 아니지 여기도 뭘 집어넣으면 답이 돼? 퍼블릭? 퍼블릭이나 개인 그치 2번 택배는 되찾다야 컨트롤을 우리 미디어를 되찾기 위해 시민이 라이징업 뭐 일어서자 봉기하자 괜찮나? 괜찮네 3번은 정치에 참여하자 얘기 아니지 4번은 대기업이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 눈에 안 보이게 그런 내용이 나와? 나오긴 나오는데 뭐에 의해다 이런 게 대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예다가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답 뭐야? 앞에 애들은 통제 안 하고 있다 뭐 이러면 답이 될까 말까 하겠지 통제한다는 건 아니고 5번도 미디어 개혁 얘기지 개혁하고는 상관 아 개혁? 개혁 괜찮은데? 미디어 개혁하자 맞네 그럼 앞에가 틀려야 되는데 뭐 기부하자 그랬네 아 미디어 개혁 좋아 그런데 미디어 개혁에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이지 자 그래서 틀렸다 이 말 자체는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해결했고 Peg혁 길어 남기 한곰 감사합니다.